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성경 2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361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니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발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새새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울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묻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하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투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배를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껴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하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오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투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누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뼈를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하다 요한계시록 3장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루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음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하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그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하다 라우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루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하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며 이를 요한은 복음 2세대와 소아시아 7교회에 써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4가지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첫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교입니다 셋째, 7인, 7나팔, 7대접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넷째, 소키오리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당시 고난받고 있는 복음 2세대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책망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미니 혜성 떙라 굿뉴스 성경으로 성경으로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숙주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